자 이번에는 29번째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문에 대해서 볼 거에요. 그럼 구문이라는게 뭐에요? 명령어, 문장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언어구문의 요소에는 문자집합, 말 그대로 알파벳이나 숫자, 특수문자로 이루어져 있구요. 식별자라고 하는 것은 변수, 레이블, 프로세저 등의 이름을 나타낸데요.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식별자는 유일해야 한다. 이거는 그냥 명령어 혹은 변수, 변수라는 걸 아직 배우진 않으셨는데 변수는 뭐냐면 어떤 값을 담고 있는 빈 그릇이에요. 그래서 주격장치의 일정 부분을 사용을 해서 거기다 값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면서 계산할 때 쓰는게 변수가 됩니다. 자 연산자라고 하는 건 이런거, 핵심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애를 우리가 핵심어라고 한다. 뭐 얘네들은 시험에 안나오구요. 얘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예약어, 예약어가 명령어를 의미해요. 그래서 시스템이 알고 있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변수 이름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얘는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판독성을 증가시키고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번역 과정에서 속도를 높여준대요. 오류 회복이 용이하고 새로운 언어에서는 예약어의 수가 늘어나고 있대요. 즉 명령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주석 얘도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어떤 특정 코드가 얘는 어떤 거야 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달게 되잖아요. 요게 바로 주석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읽고 읽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코멘트를 달아 놓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판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판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거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이제 프로그램 수행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문자일 뿐인 거예요. 아 요 코드는 요건 요렇게 요렇게 되는 겁니다. 라는 설명을 달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달면 또 안되고. 자 구분 문자는 문장이나 식과 같은 구분적인 구문적인 단위와 시작 끝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구문적인 요소다. 그래서 시작이나 끝이나 뒤에 이제 우리가 시연을 보면서 아시게 될 거고. 잡음은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판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래요. 자 그러면 이런 구문을 표기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BNF나 EBNF, 구문도표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얘네는 전통적으로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앱니다. 기호구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BNF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문 형식을 정의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얘가 정의에요. 정의. 그래서 A가 뭐냐. 그럼 A가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고. 자 A냐 아니면 B냐.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B종단. 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이런 걸 표현할 때 씁니다. 자 시험 문제는 요거 두 개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요. 얘는 한 번도 출제 안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EBNF에요. 얘는 확장된 BNF를 이야기하고요. 어 여기에 보시면은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괄호 요거. 이게 대괄호인가요? 대괄호가 반복. 얘는 선택. 얘는 태길이에요. 이렇게 태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다. 그치? 자 다음에 구문도표 같은 경우에는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네모는 B종단, 동그라민종단. 얘는 흐름 방향 이렇게 되는데. 출제된 적이 없지만 그래도 또 출제가 될 수도 있죠. 시험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자 파스트리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뒤에 가서 또 배우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언어 번역할 때 애를 쓰는 거거든요. 언어 번역할 때 구문 분석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분석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번역하고 그 문장 구조를 트리, 줄거리 형태로 만들어내고. 루트 중간 단말 로드로 구성되는 트리를 우리가 파스트리 라고 한다. 작성된 표현식의 BNF 정의에 의해서 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트리다. 그래서 이 BNF 형태로 만들어졌느냐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문 분석기에 의해서 나온 애가 바로 구문 분석기의 결과로 나온 애가 바로 파스트리가 돼요. 주어진 BNF를 이용해서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구문 분석해서 문장을 문법 구조에 따라 트리 형태로 작성하는 걸 말하고. 주어진 표현식에 대한 파스트리가 존재한다면 그 표현식은 BNF에 올바르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법의 시작 기호로부터 적합한 생성 규칙을 적용할 때마다 같이 치기가 이루어지고 파스트리의 단말 로드는 단말 기호들이 되고 트리의 모든 가지 터미널로 유도되는 가지 치기가 끝난 상태에서 트리를 파스트리 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네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형식 언어예요. 형식 언어는 언어 분석 및 번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기호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대요. 무한한 언어를 유한한 종류의 문자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열 집합이다. 이게 또 이제 출제가 됩니다. 형식 문법의 계층 구조가 타입 1부터 타입 3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종류가 1, 2, 3 이렇게 0, 1, 2, 3 있다고 보시고요.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식기가 어떤 거냐. 투링 기계라고 하는 얘를 쓰고요. 얘는 선형 한계 오토마타. 얘는 푸시다운 오토마타. 얘는 유한 오토마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냥 핵심적인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입 0 같은 경우에는 형식의 어떤 제한도 없는 문법을 이야기하고요. 타입 1은 문맥 인식 문법이래요. 그래서 얘는 선형 한계 오토마타를 이용을 하고. 문맥 자유문법. 얘는 파스트리 를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데 사용한대요. 그래서 푸시다운 오토마타를 이용하고. 정규문법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휘 구조를 표현하는 데 사용을 한대요. 계층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다음에 정규 표현이라는 애가 있어요. 정규 언어를 나타내는 수식이고. 유한 길이의 스트링 뿐만 아니라 무한 길이의 스트링도 나타낼 수가 있대요. 상태 전이도로 나타낼 수가 있고. 정규 집합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대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의해 직접 실행되는 명령들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읽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판독성을 향상시키는 걸 우리 주석이라고 한다고 했죠. 주석. 글씨가 이상하게 된다. 자 정의 우리 어떻게 썼어요? bnf입니다. ebnf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늦는 이렇게 됐었죠. 자 구문에 의해 문장 생성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떤 표현이 bnf에 바르게 작성되었다는 걸 확인할 때 쓰는 걸 우리 parse tree라고 한다고 했죠. 자 ebnf에서 중괄호는 뭐냐? 반복이었죠.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의 예약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머가 미리 설정한 변수? 아니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름이 부여된 기억 장소? 이거 변수라는 얘기에요. 둘 다. 시스템이 알고 있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명령어.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동안 변하지 않는 값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네도 다 나왔던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변수에 대한 거고. 뒤에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